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병원과 약국 9000여 곳이 평소처럼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. 연휴 기간 동안 서울에서 3000여 곳의 병원과 인근 6000개 약국이 연휴 기간 일정 시간 문을 열 예정인데 서울대학교 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66곳은 평소처럼 24시간 방문할 수 있습니다. 문 여는 병원 의원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이나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서울시는 또 연휴 기간 25개 자치구 보건소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